도입 영상 룸나지가 달라요 허니야, 내가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줄게 악기가 없는데 어떡해? 방법이 있지 여기 있는 그릇, 볼, 막대로 재미있는 악기를 만들어 볼 거야 그릇으로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? 잘 봐봐 먼저 그릇과 컵에 물의 높낮이를 다르게 부어 그러면 짜자잔! 악기 완성! 이게 악기라고? 그래, 잘 봐. 연주해 볼게 우와,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 어떻게 높낮이가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지? 신기하지? 이번엔 같은 원리로 높낮이가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물티리를 만들어보자 with me 한글자막 by 한효정